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방은 대구 북구 삼격동 연암공원 인근에 있고요. 삼격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저렴하고 깨끗하고 넓은 얼름인데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현관이 넓게 구분되어 있고요. 신발장과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회색 통 깔끔한 무채색의 방이 있습니다. 곤저덕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고요. 저쪽에는 채광이 잘 되는 베란다 쪽 창문과 여기에는 현관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보시면은 이쪽에는 베란다도 방과 같이 넓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탁공간과 위에 빨래거리 등이 있고 이쪽에는 부엌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격동 연암봉원 근처 깔끔하고 채광 좋은 저렴한 얼름입니다. 200에 27로 나와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